인사 한번 해볼까요? 인사.. 어.. 초반생고 라리사무선 반! 안녕하세요. 네 이거 되는 친구? 자 그러면 리사씨는 여기 자기 스스로 평가를 해주시고요. 신디님의 그대 표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예? 이거 어차피 안 나오는 마이크예요. 전 안 나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300을 표시하게 있어요. 이거를 보여준다고요. 네. 워리어 300. 여기 이렇게 높은 자입니다. 사실. 저는 진짜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보여줍니까? 다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저는 되게 솔직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저랑 비슷하시죠? 맞습니다. 힘이.. 언니는 1이네요. 아 2네요. 저는 1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힘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기술이 좀.. 그래도 의외로 높네요. 기술은 약간 머리를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서는 조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기술을 활용하셨으면 좋으세요? 잔기술? 아 잔기술.. 편법 좀.. 아니 저는.. 군대에서는 편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냥 잔기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우회.. 전우회가 즉각까지 치솟았는데.. 전우회가 다 높네요. 근데.. 당연하죠. 전우회가 판매하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주변 사관생분들 보면.. 제가 너무.. 감히 저한테 부정식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사관생들과 같은 전우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우회입니다. 전우회로 그렇게 당겨야 한다. 정신력이 6점이고요. 정신력이 6점밖에 안되나요? 정신력 저는.. 제가 봤을때도.. 더 높이.. 가고 싶었었는데.. 너무.. 솔직하게.. 네.. 그냥 솔직하게.. 더 할 수 있었던 걸 하지 못한 걸 표현하는 겁니다. 네.. 아.. 네.. 무슨 말인지 알고 왔습니다. 이유빈 같은 건 압니다. 네.. 압니다. 뭔지 압니다. 네.. 체력 없어.. 1인보다.. 체력이.. 힘보다 없습니다. 체력이 힘보다.. 체력이 힘보다.. 아.. 이거.. 이거.. 이거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인정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뭐 없는.. 오.. 오.. 아니 근데 힘이 생각보다 좋네요. 힘이 3점입니다. 오.. 아니 근데.. 힘이 나보다.. 나보다.. 기본.. 기본.. 4점이네요. 힘이 근데.. 없을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딱 봐도.. 아니 근데.. 왜냐면 곧이 부러질 것 같습니다. 팔다리가.. 이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워리어 300.. 워리어 300.. 워리어 300.. 워리어 30킬로입니다. 지금.. 아니요.. 아니요.. 오바예요.. 오바예요.. 네 오바예요.. 아 네.. 이렇게 딱 보면.. 체력이 3입니다. 근데.. 체력이.. 그래도 3이네요.. 3.. 높지 않습니까? 체력 3 높죠? 제가 1이 높은 겁니다. 저는 2였습니다. 제가.. 맞지? 아.. 그러면 제가 다시..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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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의외로.. 의외로 체력이 높았어요. 보기보다. 굉장히 여리여리해서.. 정말..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정신력.. 아니 전우에.. 겸손은 아니에요. 절대.. 전우에 7점 졌는데.. 빨리 뭐라고 해주세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 왜냐면 전우에를.. 아니.. 리사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거 상대성입니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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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왜.. 본인이 평가하는 것들보다.. 거봐. 거봐 이러잖아. 전우에 뭐냐고.. 전우에가 뭐냐고.. 전우에가 팀워크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 팀워크.. 팀워크.. 그럼 여기까지 봤어요. 여기까지. 프랜쉽이.. 네.. 어쨌든 전우에가.. 가장 높은 걸로.. 프랜쉽 깔아 했습니다. 이래.. 이겁니다. 홍성우님 전우에가 가장 낮지 않았습니까? 저 8점이었습니다. 다른게 9점이었지 않습니까? 죄송한데.. 두 분 말씀 나누시고 저희 나가면 안됩니까? 불러놓고 둘이 얘기하게 있습니까? 아직도 안됩니까? 이 그래프에.. 아.. 이 그래프에.. 아니야 아니야.. 우리.. 이 그래프에.. 진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까지 고생해주신.. 신지님.. 라리사 만호바님.. 박수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네.. 지금.. 하트 90만을 돌파했습니다. 100만 가나요? 100만 가나요? 저희도 가나요? 다수에서 가서 훈련